뭔가 뗄리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 서사가 있잖아. 우리의 레거시. 그렇지. 레거시 레거시. 이야기가 있지. 좋았어. 시계 걸겠어. 시계 진짜 건 거지 너. 무조건 이겨야 돼?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딱 맞춰. 그러면 1회씩 출연시켜줘. 데카코만. 그래. 아 이거 색깔을 잘 봐. 이 시계부터 시작해서. 야 너 니 팬들을 나보면 손목부터 쳐다봐. 너 그 해명 안 해줄 거야? 네가 같이 갔다가 삶도 많아. 너 해명 안 해줘서 너 진짜 맛있어. 아직도 욕먹어.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아영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떤 뭔가 스토리가 쌓이는 것 같아서 뭔가 항상 나와줘야지 우리도 이제 같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 그럼 그때 찾던 시계 똑같은 거 차고 올 거야? 다른 거 같은데. 나한테 오늘 진짜 진짜 주려고 나온 거 같아. 차고 온 거 같아. 전화씨 쳐서 달라 달라. 전화 시전소 중에서 시계도 다 달라. 야. 녹색 있어요. 녹색. 야 시계. 야. 야 호동이 형은 시계 아주 팔 뽑아간다.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보통은 이 안에 그 글이잖아. 빈티지라고. 빈티지라고? 빈티지? 야 빈티는 내가 최고로 낳는데. 야 빈티는 나중에 빈티면. 녹색이 제일 비싼 거야? 녹색이 제일 비싼 거? 얼마 안 돼? 지금 프리미엄이 있어. 야 이 시계 사러 당장 타려라. 털 벌린다. 야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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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까 지 노래 매. 우리 서사 이어가야지. 계속 대결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이겨가지고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같아. 오늘은 진짜 시계를 걸어라. 시계 걸고 우리도 우리 시계 걸게 저거. 우리 게 더 크잖아. 야 우리 게 더 크잖아. 안 돼 안 돼. 야 우리 게 훨씬 커. 야 얼마나 멋있냐. 야 얼마나 멋있냐 이거. 아니 근데 난 수근이의 템을 갖고 싶은데. 아니 너도 긁어 수근이 거 걸게. 너도 수근이 거 뭘로 그래. 수근이 수근이 릴락시 밖에 없어 릴락시. 난 당국 큐 때 좋은 거 맞아. 큐 때 있다. 아 오케이. 내가 이기면 다음 회차 때 수근이 얼굴에다 내 얼굴 합성해줘. 오케이 그러면 지코에 대신 네가 이기면 수근이 얼굴에 네 얼굴 합성할 테니까. 수근이가 이기면 음악방송할 때 너 얼굴에 수근이 얼굴 합성해줘. 네 무대 내가 시켰어. 그럼. 그럼. 엔딩에 꼭 구해줘. 그냥 시계 걸게. 시계? 그래. 둘이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뭘로 하려고. 이번에는 좀 더 하드웨어적인 걸로 밀어붙이려고 한호흡 챌린지를 준비했어. 한호흡 챌린지? 어떤 문장을 한호흡 안에 다 말해야 돼. 한호흡 안에? 그게 돼? 한 번도 쉬지 않고. 들이자. 숨을 쉬면 거기서 끝인 거야 숨을 쉬면? 한 번 해봐야지. 넌 내 얘기 못 들었구나. 뭔데? 수근이가 한호흡에 팔만대장경을 잇는 사람. 상대나 대개님? 붙어버려! 바로! 화이팅! 끝까지! 지아컬! 요! 야 일단은 한 번만 차 볼게.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채워서 그래. 일단 네가 차고 있어. 공정하게. 한 번도 안 채워서 그러는데 이게 왜 비싸? 봐봐 봐.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지호야 너도 뭐 차고 있을래? 괜찮아? 비용이 더 올 거 아니야? 그럴 게 없어. 자 자 어텐션 어텐션! 어텐션!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13만 명의 초중고와 유치원생이 등교하는 가운데 초중고생은 쉬는 시간마다 가수 직후에 암흥 노래를 듣게 됩니다. 부산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생활 수칙을 담은 시종음 암흥으로 인해 음원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시종의 음원에는 외들 그리 분은 아니하냐고 뭐가 뭐냐. 셋 썸띵 작아진다. 야 어서 해 요선 이런 게 유행이야. 끝! 요선 이런 게 유행이야. 끝! 끝! 그리고 너 너무 작게 하지 않냐? 그래 형아. 수근아 똑똑히 질리게 해줘. 똑똑히 질리게 해줘. 이 시계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나는 은색이 좋다 그랬거든. 아 형 좋아 좋아. 형 몸에 은의 기운이 있어. 잘 맞네 잘 맞아. 형 거 형 거. 레츠 고. 야 소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는 거야. 굿살! 절대 못해. 에서! 절대 못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가볼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안 돼. 지루하겠지. 숨 안 쉬면 안 돼. 숨 안 쉬면 안 돼. 숨 쉬면 죽는 거야. 호! 호프리하고 지금 처음 숨 쉬었어. 호프리하고 지금 처음 숨 쉬었어. 호프리하고 지금 숨 쉬었어. 괜찮지? 1시간 40분으로 숨 안 쉬었어. 근데 마음 가진 걸 딱 잘 먹으면 돼. 숨 쉬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누구한테. 누구겠어. 누구겠어. 숨 쉬면 죽어. 내 톤으로 해줘야 돼. 한옵 챌린지.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옵의 한 글자를 안 틀리고 말하는 한옵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13명의 초중고와 유치원생이 등교하는 가운데 초중고생은 쉬는 시간마다 다수 직후의 아무 노래를 듣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맹한 수칙을 담은 시점 마무리의 노래의 음악을 압도로 듣습니다. 잡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숨 지금 참고 있잖아. 시중음에는 애들 그리 문을 안 열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자가진단 어서 해. 유셀린 이렇게 유행이래. 창문 열고 함께. 코로나가 줄어들어. 엎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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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이렇게 어리스러워. 말 tae. elementary. 엎치. 나cific지 문제les. 화이팅. 감사합니다.